mbc 이기주 기자 윤석열 우리 군대 어쩌다 이지경 현정권 책임 통감해야 윤 전 총장은 또 이제라도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. 윤석열 두동시 군 면제. 군 면제 윤석열 우리 군대 어쩌다 이지경 현정권 책임 통감해야 윤석열은 이제라도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. 군 면제 부동시 윤석열 오늘도 어김없이 웃기고 있다. 박성민 윤석열 오늘도 어김없이 웃기고 있네.